안녕하세요 발카책크 입니다 구독자 분이 알려주신 이벤트 구요 기프티 쇼 비즈죠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고 기업 마케팅을 하는 대죠 대처럼 보이는데 신규가입을 하면 스타벅스 커피 100% 증정합니다 11월 회원가입하면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100% 증정 4,100원 이죠 11월 30날까지고 12월 17일까지 휴대전화 mms로 발송해 준다 타행사와 중복당수는 가능하고 기타 등등 내용을 한번 읽어버리면 될 것 같구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구요 참고로 기프티쇼 비즈란 사이트는 모바일 쿠폰을 살 수 있는 데고 대량 발송도 되고 연말에 선물이나 기업체용으로 사는 경우에 여기서 사면 되겠네요 스타벅스 톨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프티콘으로 사면 3,360원이네요 증권사에서 이런 데 살지는 않겠죠 더 싸게 사겠죠 걔네들은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도 있네요 한개도 파나요 여기 모르겠네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해서 받으면 될 것 같구요 이런 이벤트 올려드린 이유가 개인정보 누출 우주도 있긴 하지만 재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중국에서 가끔 문자나 전화 오죠 그럼 중국에 다 있는 거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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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